송현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. 송곳이 송곳에 와있습니다. 저 소나무 있는대로 가자. 저 소나무 있는대로. 갔다가는 가만히 앉아 놓을걸. 송곳에 와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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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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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저건 새? 오리 죽은거 같은데 그물에 갈래서 죽었나 그지? 낚시 물고 죽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